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9번 지문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인간들은요 확실성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좋아하는 것은 뭐로부터 나오냐면 우리의 고대 선조로부터 나오는데 어떤 선조냐면 살아남을 필요가 있었던 선조들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뭔가 확실해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내가 진화했는데 뭐하도록 진화했냐면 우리가 어떤 위협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그 위협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살아남을 수 있게 진화를 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학습했는데 뭘 학습했냐면 더 확실할수록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더 확실할수록 더 좋은 기회를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기회냐면 옳은 선택을 할 더 좋은 기회 더 나은 기회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 확실할수록 선택이 더 좋아지는구나 그래서 그 예시로 이 딸기가 같은 모양인가 지난번이랑 같은 모양인가 같은 사이즈인가 지난번에 먹은 건 나한테 좀 괜찮았는데 이번 거는 다르면 나한테 위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확실성을 계속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그렇다는 걸 확실히 안다면 나의 뇌는 그것을 먹도록 이끌 것이죠 왜냐하면 안전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확실하지가 않다면 나의 뇌는 어떤 위험 신호를 보낼 겁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확실성에 대한 을존이 수천 년 전에 확실성에 대한 을존이 우리의 생존을 오늘날까지 책임졌고 보장했고 그런 위험을 알리는 시스템은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어떤 뇌냐면 새롭고 모호하고 예측 불가능한 매일매일의 상황과 경험들을 불확실하다고 이름 짓는 우리의 뇌에 의해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뇌는 어떤 감각이나 사고나 행동 계획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안전하게 그런 불확실한 요소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고 우리는 또 다른 날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선조 때부터 시작된 확실성에 대한 을존 이거는 오늘날까지 우리의 생존을 보장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키워드 한번 보면 인간은요 확실성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더 확실할수록 더 나은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확실성에 대한 을존이 우리의 생존을 보장했다라고 마무리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기 포인트 볼게요 암기 포인트는 certain 확실한이라는 의미고요 certainty, 확실성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dependent성의 을존 dependent, 을존하는 그 다음에 depend, 뭐뭐에 을존하다 ensure, 보장하다, survive, 살아남다, survival, 생존 라는 애들입니다 다시 한번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수업시간에 제가 필기해서 여러분들께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문법 포인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and from a 하면 뭐뭐로부터 유래하다 뭐뭐로부터 나오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evolve to we 하면은 뭐뭐하도록 진화하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하도록 돕냐면 첫 번째 이렇게 하도록 두 번째 이렇게 하도록 세 번째 이렇게 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the more the better 해서 뭐뭐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 라는 표현이고 여기서 certain은 원래 문장에 있는 보어 자리에서 나온 거 chance는 여기 뒤에 나오는 head의 목적으로 나온 애를 앞으로 빼서 얘네들을 강조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the same a, s, b 하면은 b의 것과 같은 a 뒤에 것과 같은 앞에 것 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direct a to v 하면 a가 v 하도록 안내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dependence on a 하면은 뭐뭐의 의존 그 다음에 to the present day 하면은 오늘날까지 현재까지 그리고 continue to v 계속해서 v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labeling 같은 경우에는 앞에 나오는 our brains을 시켜주는 애고요 그 다음에 label a, s, b 하면 a를 b로 명명하다 이름 짓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keep a, b 하면은 a를 b로 유지하다 우리를 안전하게 유지하다 라고 정리해 주면 되겠어요 괜찮으시죠? 여러분 잘 복습하시고 우리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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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